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친일교사의 공무원직을 박탈해 주세요. 글쓴이는 자신의 학교 과학교사가 수업 중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전기를 우리나라에 넣어주었는데도 배음망덕하게 한국이 해방했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글 말미에 친일파의 후손 같은 이 선생님을 연금 못하게 해달라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의 학교는 부평의 모 중학교,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측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근대 과학 지식이 도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은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